안녕하세요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포인트요 포인트 있죠 오늘은 신곡을 위주로 두 곡을 불렀구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 또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희재 네 우리 또 희재가 또 mc고 또 워낙 희재 팬분들이 또 많이 와 계시니까 와 너무나 부끄러운 별명이죠 데뷔할때부터 왕자님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왕자들이 많은데 제가 원조 왕자 였어요 저는 먹어도 살 안찌게 할게요 네 살찌는게 싫어요 야 되게 신선하다 아이 뭐 원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10억 받고 원수 20억 주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안하죠 의상 헤어는 저는 우선 두개니까 해야 되겠죠 메이크업 하나니까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은 춥잖아요 여름도 덥지만 건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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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